성주님 큰일 났습니다. 불량 및 창고에 불이 여태까지 아무 일이 없었잖는가? 성주님 그리고 백제군이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따라 이리 앉거라. 여왕 폐하께서 중신을 서는구나. 누구 중신입니까? 바로 너 말이다. 상대는 누굽니까? 왕족 중에서 김품석이란 화랑이다. 근데 아버님 김품석일 모르세요? 무슨 말이냐? 여자 관계가 복잡한 남자입니다. 온 설아벌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 싫습니다. 나도 내키지 않는다. 하지만 여왕 폐하께서 특별히 중신을 서는데 거절하는 게 예의가 아니다. 내가 결혼해서 사람 좀 만들어라. 그리고 6개월 후 중책을 맡기려 한다. 아버님, 무슨 일을 맡기려고요? 우리 신라 서쪽 관문이다. 백제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대야성 말이다. 대야성 성주로 부임했으니 좋구나. 월인은 성내 안내를 준비해라. 예, 성주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가를 둘러보자구나. 저 집을 들어가 보자. 마침 저 안에 여인이 있네요. 월인 내가 누구 집인지 물어보거라. 실례합니다. 이분은 대야성 성주님입니다.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부인 이 집은 니댁입니까? 아, 그러셨습니까? 제 남편은 대야성 관하에 근무합니다. 말단 하급 관리입니다. 이름은 거밀이고요. 부인 참으로 예쁘시네요. 이런 곳에 두기에 아까우십니다. 물이나 한 잔 먹고 갑시다. 그러세요. 안으로 들어와서 차 한 잔 드세요. 차 맛이 참 좋습니다. 다음에 한 번 관사로 초대하겠습니다. 월이야, 내가 여자 좋아한 줄 알지? 아이, 성주님이 여자 좋아한 줄 소문났어요. 부임하시기 전부터요. 저 부인 마음에 드는데 무슨 좋은 방법이 없겠니? 그럼 너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네요. 무슨 방법? 거밀랑 친구인 모청랑에게 물어봤어요. 저 정도 예쁘면 국녀로 왜 안 뽑혔냐고? 모청랑이 하는 말이 이러대요. 국내에서는 예쁜 여자가 씨가 말랐대요. 임금님이 다 뽑아가고 말입니다. 그런데 거밀랑은 수년 전에 당나라에 갔대요. 장사차 말입니다. 거기서 술집으로 팔려가는 한 여자를 만났어요. 장사 밑천으로 여자를 샀대요. 바로 그 여자가 저 부인이 돼요. 그리고 신라로 와서 대하성에 살게 되었다네요. 거밀랑은 대하성 하급 관리로 취직이 되었고요. 그럼 그 방법이 뭐냐고? 합법적으로 부인을 차지하는 겁니다. 게임을 하는 거예요. 무슨 게임? 바둑이에요. 나 바둑 잘못하는데 그건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할아버지 어깨너머로 바둑을 베었어요. 월이 바둑 잘하는 거하고 관계없는데 그래서 복식 게임을 하는 겁니다. 성주님과 제가 같은 조가 됩니다. 그다음 거밀랑과 모청랑이 같은 조가 되고요. 월이 머리 좋은 것은 알겠는데 자신 있어? 게임하는 날 두 사람 술로 잘 대접하고요. 월이 그게 좋은 방법 같아. 지는 사람은 이긴 사람 부탁 들어주기로 하고요. 성주님, 게임은 전쟁입니다. 원래 세상은 옛날부터 승자의 세상이에요. 실력이 없으면 뺏기기도 하고요. 거밀랑과 모청랑 어서들 오게. 오늘은 거밀랑과 모청랑 특별히 초대했어. 한 잔씩 하면서 게임 좀 하려고. 월이 이 두 사람에게 게임에 대해서 설명 좀 해라. 예, 두 분 바둑 게임 잘 아실 것입니다. 혼자 하면 재미없으니 복식으로 하는 겁니다. 성주님과 제가 한 팀입니다. 그리고 거밀랑과 모청랑 한 팀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게임은 내기가 없으면 재미가 없지요. 진 팀이 이긴 팀에 부탁 들어주기입니다. 그쪽 팀의 주장은 거밀랑입니다. 이쪽 팀의 주장은 성주님입니다. 무리한 부탁은 안 할 줄로 믿습니다. 참 좋습니다. 월인 앙자 찬성합니다. 결과에 대해서 번복은 없습니다. 두 사람 월이 이야기 들었는가? 예, 알았습니다. 자, 우선 한 잔씩 하고. 바둑 게임은 두 시간 후에 합니다. 장소는 관사 대청마로에서 하고요. 바둑돌 선택은 거밀랑이 먼저 집으십시오. 그리고 선택된 바둑돌을 가져가십시오. 거밀랑은 맥돌이입니다. 성주님은 흑돌입니다. 게임 시간은 두 시간입니다. 오늘 바둑 게임 승자는 성주님 팀입니다. 성주님 무슨 부탁을 원하십니까? 거밀랑의 아내이네요. 성주님, 그건 좀 과한데요. 다른 것으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네. 그러면 게임 결과를 거부하겠다는 말인가? 월이야, 안 되겠다. 이 두 놈을 대야성 감옥에 가두게 해라. 그리고 내일 거밀이 집에 가마를 보내라. 거밀이 아내를 관사로 데려오너라. 이렇게 갑자기 모시게 되어 부인 미안하오. 그런데 내기 게임에 거밀이가 졌네요. 그런 줄 알고 이해하시오. 월이야,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두 사람 석방하라 해라. 군량 및 창고에 불이 났다고. 죽죽 화랑을 불러오라. 백제군이 포위하고 있다고. 나는 백제 장수 윤충이다. 대야 성주 김풍석은 항복하라.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성주님 속지 마십시오. 한 무리가 명을 어기고 성 밖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 죽었습니다. 이 죽죽이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화랑 정신으로 싸우겠습니다. 고타소 부인 미안하오. 작은 부인도 미안하고. 월히도 미안하고. 항복해도 전부 죽인다네요. 내 가족들 모두 내 손으로 끝내겠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도 자결하겠소. 모두 이승에서 만나게요. 642년에 사망한 김풍석은 신라 김춘추의 사위입니다. 김춘추의 딸이자 김유신의 생질인 고타소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왕족이란 출신 덕으로 대야성의 성주가 됩니다. 역사엔 말도 안 되는 한 개인의 욕심에 이끌려 큰 경랑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김풍석의 여자 욕심도 그러했습니다. 대야성 성주 김풍석은 하급관리인 거밀의 아내를 빼앗는다. 내기 바둑으로 단막극 형태로 구성해보았습니다. 부하의 아내를 뺏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642년 백제의 윤충희 대야성을 공격해옵니다. 거밀은 모척이란 자와 모의해 백제의 몰래 투항에 신라를 배신합니다. 거밀은 백제군과 대치 중이던 대야성의 군량미 창고에 불을 지릅니다. 성 안의 방어 의지를 꺾었습니다. 풍석은 성 내에서 가족을 죽이고 자결합니다. 아끼던 딸을 잃은 김춘추는 이 일을 계기로 백제를 멸하기로 마음먹고 실행해 옮깁니다. 김풍석의 여자 욕심은 불행과 상관없이 삼국통일을 촉발시키는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역사 뒤엔 언제나 악의 실체가 원치 않는 불행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원치 않는 역사를 오늘날에도 반복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욕심은 내 것이 아닙니다. 악마의 것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개인도 단체도 국가도 역사의 불행한 소모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부터 2분 동의보감 1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천명을 누리려면입니다. 첫 번째 태연할 때 부모 양측에게서 좋은 기운을 받은 자입니다. 장수의 조건으로 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모 중 한쪽에게만 좋은 기운을 받은 자입니다. 장수의 조건으로 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모 양측에게서 약한 기운을 받은 자입니다. 장수의 조건으로 하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좋은 기운을 받고 태연한 자도 하기 나름입니다. 바람을 맞거나 춥거나 더우면 안 됩니다. 습한 것 등에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굶주리거나 포식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많은 여성을 거느리지 않아야 합니다. 무리하게 일해서 병을 얻지 않아야 합니다. 이걸 지키지 못하면 하늘에서 내려준 천명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